이제 정경민 차장과 또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렇게 준비하러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많아요. 눈에 띄는 거는 동학개미에 이어서 병정개미도 출연했다고 그러죠. 군대에서도 사는 모양이에요. 뭔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약간 휴먼 인덱스라고 해서 약간 고점의 시그널이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거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화학 주가 100만 원을 누가 먼저 탈환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삼성바이오죠. 그렇죠. 삼바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SK텔레콤 자사주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해 봐야 될 만한 내용이고. 배당 수익률도 지금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SK텔레콤도 좀 기계적인 매수가 저는 9월 동시만기 이후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이게 시장 노이즈인데 퀄컴 향. 퀄컴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퀄컴 향 커넥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부 기업에서는 모 기업이 드랍됐다. 우주 일렉트로가 드랍이 됐다. 이 퀄리티 피케이션에서 낙마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6핀이냐 8핀이냐 논란인데. 하여튼 우주 일렉트로닉은 지금 양산시설을 이미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오더만 나오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안티하거나 노이즈를 뿜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슈만 있어도 우려감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준비하래 오늘 타이틀 제목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이런 말씀을 쭉 드릴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결론은 삼성전자 사세요입니다. 삼성전자를 노릴 때가 됐다. 이거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면피가 아니라. 이 방송에 나와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라고 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이거는 저는 상대적인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 5만 9천 원인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전고점을 부러뜨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무엇이 왜 두려우신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지난주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방송한 지가 한 3개월, 4개월 좀 되다 보니까 좀 연락들을 좀 많이 주고 계시는데. 가장 많은 이 문의사항은 이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분들이. 삼성전자가? 아니요. 다른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런 종목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현주당 이런 주식들이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얘기 잘해준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네, 진짜 현대차 시의적절하게 제가 정현민 차장한테 놀라운 부분은 대부분 대형주들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번 달부터 지난달 말부터 현대차를 이야기하시길래 속으로는 그랬죠. 저 사람이 미쳤구나. 20점에.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하게 얘기하신 건 맞고 어디를 봐도 정현민 차장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 환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일단 20조 후반, 30조가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말씀드리죠. 옛날 7조, 8조 돌아가는 시장하고는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10배, 12배에서 고점을 찍었고 8배에 저점을 찍었고 이런 게 하나 지금 말 그대로 옛날 얘기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쭈뼛쭈뼛 선물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조금 뻑쩍지근하게 만든 부분이 연기금이 너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는, 거기에서 상충이 나오는 마찰이 있는 거죠. 더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경기의 확장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데 그 기대감을 뭘로 보느냐. 장단기 금리 차가 약간 눈에 띌 정도로 지금 조금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가 약간 장기 금리가 조금 일어섰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럼 경기가 살아나나 이러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가다 보니 성장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찰적인 수급이 나오니 코스닥이 한 2% 정도 조정이 뚝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크게 두려워하실. 흔들어대는 정도죠.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쭉 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2430선을 코스피가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달려간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역사적 고점은 의외로 추석 이내에 부러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600, 2600, 2700인가요? 부러뜨린다는 게 그냥 돌파를 한다는 얘기죠. 그 고점의 길을 꺾고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눈높이를 너무 낮춰놓은 그런 상황도 있고 수급적으로 풀린 부분도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 실적만 가지고도 레이팅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6만 원 후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진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두려우시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단 한 주, 열 줄에도 사놓고 이걸 한 주도 안 산 상태에서 저점을 딱 보고 사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한 주는 좀 너무 심하고 열 줄에도 사놓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기회를 보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지. 정말 이번에 한번 눌림목 나오면 저점에 사가지고 내가 이거 한 20%, 30% 한번 땡겨야죠. 이러면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기존의 주도주를 아직도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삼성전자가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51조잖아요. 그렇죠. 대기 매수가. 그러면 이제. 고위의 탓금 예전으로. 라운드 넘버에 오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35만 원 좀 깨는 순간 또 네이버도 30만 원 조금 흔드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개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 열 줄에도 사놓고 고민하자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것 잘 모르겠다 뭐 좀 너무 높아서 겁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차라리 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충분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좀 돋보이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충분한 수익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압축하고 선택한 기업은 이렇게 준비하라 핵심은 삼성전자. 원래는 삼성전자였어요. 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으로 제가 했었고. 아 그래요?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 그런데 오늘의 추천, 관심주, 추천주를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 관심 종목은 이따 다시. 네.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딱. 그래서 한 종목만 딱 뽑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와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우선주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벌어졌어요. 두 차이. 그러니까. 갭이 좀 벌어져서. 뭐 단 지금 한 9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9천 원은 조금 안 나네요. 뭐 8천 몇백 원 차이가 납니다만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그림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좀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타이틀은 두려울 것이 없다. 사실 저도 업계 경력이 한 20, 그러니까 95년도에 제가 입문했으니까 25년 정도 되는데 이런 시장, 물론 짧아요. 저도 25년이 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 처음 봐, 본다는 거. 병정개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기사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자산, 부동산의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아니라 전체 자산총액이 한 5천조 정도 된다. 그렇죠. 그중에 1%만 주식시장으로 들어와도 50조. 5%만 들어와도 250조. 부동산이 과열이니까 그쪽 자금이 들어와야 하니까.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나?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 옵션 만기구에서 또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삼성전자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주변의 겹가지들을 많이 칠 것 같은데. 겹가지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특징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